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반송 전북뉴스 이수정입니다. 익산시회는 25일 제248차 전라북도 시근위의 의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전북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 논의 등 다양한 의여를 교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행사는 박병슬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북 시근위장과 박철웅 익산시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. 익산시회 조규대 의장은 인삿말을 통해 갈수록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의논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해결 방안을 찾는데 각 시근위의 의장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.